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넌 금지됐어 서럽게 서럽게 원한다 너도 남자라고 한 번 용기 냈었다면 우리는 달라졌을까 멀없이 곁을 지키면 알아줄 거라도 내가 어리석어 내봐 일어나라도 미련한 나라도 심장은 뜨거운데 말할 수 없대도 기대를 놓쳤대도 괜찮아 I belong I believe 유리적인 욕심이 날 들러붙은 집착이 널 빌어먹을 사람을 외쳐 서럽게 서럽게 원한다 널 보고 있어 늘 애타게 넌 금지됐어 서럽게 서럽게 원한다 널 이끄는 분위기 I'm my passion 벗어나기 힘들지 수채연 deep world 다 비슷해 보지만 I'm different I'm delovation I'm gonna be right 내 맘이 멈추질 않아 이끄는 대로 끌려가 볼래 이기적인 욕심이 날 들러붙은 집착이 널 빌어먹을 사람을 외쳐 서럽게 서럽게 원한다 널 보고 있어 늘 애타게 넌 금지됐어 서럽게 서럽게 원한다 넌 명자라고 한 번 욕이 됐었다면 우리는 달라졌을까 널 없이 곁을 지키면 안 빠지더라도 내가 어디서 본 내 맘 일어나라도 일어나말도 신경을 끌고 웃네 망할 수 없대도 귀를 놓칠 때도 괜찮아 I belong I believe 이기적인 욕심이 날 들러붙은 집착이 널 빌어먹을 사람을 외쳐 서럽게 서럽게 원한다 널 보고 있어 늘 애타게 넌 금지됐어 서럽게 서럽게 원한다 널 이끄는 분위기 I'm my passion 벗어나기 힘들지 그쵸 your teamwork 다 비슷해 보지만 I'm defunt I'm defunt I'm defunt I'm gonna be fine 내 맘이 멈추질 않아 이끄는 대로 끌려가 볼래 I'm defunt I'm defunt I'm defunt I'm defunt I'm defunt I'm defunt 너만 나는 내 맘이 날 함께했던 시간인 너 줄게 넌의 사랑을 비춰 서럽게 서럽게 부른다 우리적인 욕심이 날 들러붙은 집착이 널 빌어먹을 사람을 외쳐 서럽게 서럽게 원한다 그쵸 your knowing scores 우연이 치는 건 나한테 들리대 지금 지금은 내 미워 하얀개 우연이 치는 건 나한테 ama 두꺼에 할 때 우연이 치는 건 나 아멘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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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 푸시푸시 오 로우 왜 이제서야 많이 외롭던 나를 찾아온거야 잔인한 여자야 I can I can breathe 천사를 찾았어봐 달걀의 손사 자 이렇게 해서 다섯문제인가요? 우리 인피리티는 총 다섯문제 예예예 I can get my hands up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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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n get my hands up I can get my hands up running to you 결국엔 나 이 자를 못될 것 같아 어떤 말에서 내 말 들어 봐도 내 생각은 안 그런 걸 어떡해 모두를 위한 거 널 위한 거 널 위한 거 이제 그런 건 없어 다만 내게 이를 건 너밖에는 없어 너를 잡고 또 잡는 날 보면 내가 널 믿고 또 또 미울 걸 알아 너는 멀고 또 멀어져 가게 될 거란 걸 하지만 그게 그런 걸 그게 그런 걸 그게 그런 걸 속여봐도 뭐가 달라져 어떻게라도 해보는 게 난 걸 그걸 어떻게 해 Yeah I can get my hands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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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겐 너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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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겐 너뿐야 너뿐야 아 또 팬분들한테 팬분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좀 깊은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 팬이라고 하는데 기분 나쁘고 그런 여자친구라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긍정하게요 여자친구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진짜 기쁘신 것 같아요 아 근데 만약에 개인정보 팬 여러분들의 사랑이 와 멋있다 아 근데 정말 파이팅! 안녕하자! 인사할 수 있어! 저희는 가능할 것 같아요 소개하지 않을거에요 기다려주세요 성규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부지런한 생활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 활기차게 깨워보겠습니다 일어나! 어디다 안 돼 어디다 안 돼 Baby just can't let you go Just can't let you go 이젠 네가 내 곁에 없기에 숨 쉬지 못해 아직도 내 가슴에 이렇게 뛰고 있는데 아닐 거라 믿어 아닐 거라 믿어 믿고 있어 지켜준다의 마음이 너 비워 못하는 걸 알잖아 어떻게 널 믿어 낼 수 있겠어 깊은 상처도 메워줄게 지금 Baby just can't let you go 모두 다 가진대도 그대가 내 곁에 없다면 그대가 내 곁에 없다면 무너져가 Just can't let you go Just can't let you go 지쳐 쓰러질 때도 그대가 내 날개가 되면 그대가 내 날개가 되면 하늘로 빛날 수 있으니까 그 시간 돌릴 수 없지만 한 번만 더 지켜라줘 Baby come along along 그 시간 돌릴 수 없지만 한 번만 더 그대가 내 곁에 없으면 이제 네가 내 곁에 없는데 쉿 지금 내 사랑은 붉은신호 멈춰서 눈물빛어 네 손에 너무 잘 맞던 나의 두 손 무릎 위로해 매일 밤새 기도 믿고 싶지 않아 내 일꼬 난 네가 온다는 착각 속에 빠져 살아 내 일도 Baby just can't let you go 모두 다 가진대도 그대가 내 곁에 없다면 무너져가 Just can't let you go 자신감 뭐 하는가? 뭐 하는가? 둘이 뭐 하는 거야 지금? 둘이 뭐 하는가? 선이 형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형이 형 나한테 나 싫어 싫어 왜왜 나 싫어 내가 키가 작자 형보다 아니 진짜 쓰러질 때도 그대가 내 날개가 되면 하늘 높이 날 수 있으니까 Baby just can't let you go Just can't let you go 내 맘엔 오직 너뿐인데 네가 없는 세상 감사드리고요 처음 듣는 말이라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피부과 주삼해 아 마침 어제 피부과에 갔다 왔는데 네가 없는 세상은 너무 자가운데 내 몸 시작 나무연 작 작 작 작 작 작 작 작 그대가 내 날개가 되면 인제 나 나 나 나 나 나 자는 모습도 예쁜 그대, 제가 하트로 깨워드릴게요. 와, 일어난다! 일어난다! 일어났으니까 제가 뽀뽀해드릴게요. 진보 flu 네가 멀어진다. 멀리 점이 된다. 발을 대지 못해. 마음만 뒤쫓아, 따라 간다. 나는 아직인데 한명도 못했는데 한발 불러서서 good bye 아주 잠시 만난 good bye Nothing's over 신분을 외워 내게 딱 너만 나랑 안 돼 벌써 기억은 안 돼 아직은 끝난 게 아니야 널 보낸 적 없어 baby yeah baby yeah I think about you I think about you I want to know 자칫뿐인 어둠 속에서 조차 널 찾아 헤매어 다칫뿐인 감자 속에서 날 찾아와 감사하던 따뜻한 너의 멜로디 I killed it never forget you I win by my baby nothing's over nothing's over nothing's over nothing's over nothing's over nothing's over 질문을 외워 내게 딱 너만 나랑 안 돼 벌써 기억은 안 돼 아직은 끝나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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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보는 적 없어 나의 멜로디 나의 멜로디 나의 멜로디 나의 멜로디 나의 멜로디 나의 멜로디 어떤 촬영 장소죠? 여기는 도대체 뭐하는 곳이 여기가 인천 송도 신도시라고 네 재개발 여기에서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부자가 많이 됐죠 아 그래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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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은 끝나야 아니야 나에겐 너뿐이야 나에게 너 하나밖에 없어 아무도 널 대신할 수 없어 아무리 노력해봐도 안 돼 정말 안 돼 이건 나니까 제일 잘 알잖아 너 없이 나 아무래도 안 되잖아 돌아와 돌아와 계속하면 잠깐만 얘기 좀 해 돌아와 돌아와 아무리 아빠도 아주 잠시만 돼 돌아와 돌아와 그래도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줘 너 없이 나는 살 수가 없어 이렇게 널 포기할 순 없어 행복한 번만 더 날 받아주길 바래 정말 나의 욕심이란 걸 아신다 다시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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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돌아와 돌아와 다시 돌아와 돌아와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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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하나밖에 없어 돌아와 돌아와 아무도 넌 대신할 수 없어 돌아와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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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window 다 되겠다 한번邊 한 말이쇼주세요 찬성 apps 준비될碼 Make some move message 마지막 wish 잘가 헤어에다가 포인트를 줬어요 아 왜 쳐 왜 왜 왜 치는데 아 왜 왜 얘기해 달라고? 알았어 이거 봐봐요 올백을 했어요 지금 저희 리더형이 머리를 바위가 벗었습니다 위로 비웃음거리가 많이 됐어요 다 외우고 너무 멋있는데 멋있어요 한 번씩 더 눈이 부어 계세요 지금 난리 났어요 팬분들 지금 우리 팬분들이 보고 웃으셨어요 더 어이없는거는 제가 컴퓨터로 폴더를 하나 만들었는데 인피닛 T로 했는데 아니요 인피닛 T로 했는데 컴퓨터가 자꾸 T로 바꿔보는 거예요 자기가 바꿔봐요 쥐가 뭔데 자꾸 우리는 인피닛 T인데 쥐가 인피닛 T로 자꾸 폴더를 바꾸는 컴퓨터가 아 그래요? 지금도 폴더로가 인피닛 T예요 아 진짜요? 네 아니 저희 컴퓨터는 안무시에 있는 컴퓨터 있잖아요 아 맞아 그거 왜그래? 이상하게 저희가 이제 반 년이 넘어가지고 저희가 뭐 살도 많이 빠지고 변했어요 많이 많이 변했고 소년회에서 남자 남자 청년부 청년분 계십니다 청년부 안녕하세요 성인 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자 성인씨가 이쪽으로 내려오시고 소년씨가 4등인이시였나요? 네 저 5등입니다 자 성인씨는 여기 좀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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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는 카드 됐어 아 잠깐만 근데 이제 할 말이 있는 게요 네 네 네 네 이거 다시 만들어 주세요 제가 2주 연습 꼴찌했는데 꼴찌는 세우지를 못해요 여기에 꼴찌만 3층이 형이 죽어 지금 현재? 누가 죽었나? 형 밖에 안 죽었을 거야 형 밖에 안 죽었을 거야 형 진짜 제일 멍청한 거야 형 밖에 안 죽었을 거야 아마 내가 울러 가둘 어디에도 너 없는데 그댓 뿐인 목소리만 들려 너의 모든 주실을 지우고 채워서 널 갈수록 너 우리가 널 보여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상하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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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자, 잡으러! 예! 이대로! 자연시간! 삼겹살을 위해예요! 누구 먼저 만날까? 성규 형 먼저 만날까? 지금 성규 형이 애가 타고 있어 지금 이대를 갔는데 놀 줄 모르는 거야 누구랑 같이 있을까? 나 없는 김성규는 젓가락 한 짝이 없는, 숟가락이 없는 젓가락 바늘이 없는 실 연이 실이 잘린 연 실이 잘린 실이 없는 연 아니면 내가 음료수 하나 시킬게 근데 음료수 형이 갖고 들어와 우연 오빠! 우연 오빠! 우연 오빠! 우연 오빠! 우연 오빠! 오 마이 다일링, 마이 다일링 입술에 닿으며 달콤하게 영원한 사랑 전하래 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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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연 원래 모든 게임은 지면 재미없는 거야 니가 말 주겠잖아 아니 형이랑 함께 하고자 팀을 만들고자 형은 그렇게 한 거지 설득한 거야 한마디로 난 아직 이해 못하겠어? 진짜로 형 조금만 쉬자 진짜 진정 좀 해봐요 지금 여기야 나한테 설명하지마 난 아무것도 없어 왜 형 나랑 같은 병이야 나 같은 병은 내가 죽은 사람이 어떻게 같은 병이야 형이랑 함께 하고자 형이랑 함께 하고자 진짜 형 죽인 거라니까 내가 형 안 죽였어 봐 서로 막 야 누구야 불신만 가득해줘가지고 아 정말 불신만 가득해줘 야 서로 누구야 누구냐 하면서 야 까마로 보여줘마로 이렇게 되잖아 우리 형제인데 그러니까 우리 한 팀인데 이런 거 가지고 진짜 불신 가득하고 진짜 작전자 자기 함께하는 거야 알았어 나 계속 물어봤어 나 모르겠는데 왜 그러니까 형 나랑 같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형이 좋아 이런 거 승부 없이 다 알려줬잖아 아니겠지 우현아 어 저기요 봤어 봤어 찾았어 찾았어 찾고 있었어 찾고 있었어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이런 사람의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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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내가 원래 그래 그래서 뭐 어쩔 래 난 이런 사람의 위험한 나 이런 사람의 위험한 이런 사람의 위험한 나는 보기 원하는 시청자 분들 어떻게 하냐 내가 대상황을 불려와서 확실해? 확실해? 확실해 형이 동호를 팔을 잡아 팔 잡고 무기를 뺏어 그럼 내가 여기 가면 바로 쏠게 그럼 나한테 얘기 되는 게 뭐야? 형은 계속 분량 나가는 거야 이거는 방송 많이 나가는 게 1등이야 그래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거일까? 형은 어머님이 생각해 티비에 나오는 형은 형이 분발하고 있는 거일까? 근데 옆으로 앉아도 있어?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가져가야 돼? 키가 아파 내가 가져가야 돼? 형이야, 형찬이야 형, 형이 빛을 광하는 거야 와, 이런데도 숨겨냈냐, 진짜 형, 형 밖에 키가 안다 이거 봐, 한 소리 같잖아 형, 이리 줘 형, 이리 줘 형, 이리 줘 형, 이리 줘 형은 나랑 같이 함께하는 거야 형, 이리 줘 형, 이리 줘 나 이런 사람이야 형, 어디서 찾았지? 방금? 아, 지금 방금 우유가 없어 지금 짜증나 아, 왜요? 동네가 죽여준다니까 동네 죽여줄까? 동네 죽여줄까? 지금 여기, 여기잖아 우리 찾았잖아 여기 하나 더 있어 나 거기 찾아보라고? 응 needle 아, 밀어날 때 가기 으윽 아, 밀어낼수 아, 밀어낼수 뭐라 불안에서 무덤까지 말당에서 사장까지 한 많은 남자 한국놈 한가 오늘도 난 바보처럼 아무 말도 못해 이제 자리에 서있죠 사랑한단 말도 아무것도 나왔네 고현아 인사자 많이 들어야 돼 일어나 일어났어? 일어나 빛나자 안었나는데 야 일어나 어? 아휴 왜 알았어 아 일어나 일어나 응? 빨리 아 진짜 비쩍해 아 일단 일어나 아 진짜 일어나 네가 일어나야 돼 일어나지 아 네 저거 저거 나 해줘 뭐 뭔 소리야 저거 빨리 일어나 아 일어나 알았어 내가 해줄게 너 따라올 거야? 아 왜 이렇게 같이 키워야 돼 형 일이잖아 왜 나한테 아니 내일 내일이 네 일이지 그럼 그런데 내가 아무리 너한테 말하고 나 안 따라올 거야 아 아 몰라 몰라 나도 몰라 아 아 아 쟤 빨리 일어날 거야 알았어 따라올 거야 오늘도 난 바보처럼 아무 말도 못해 이제 자리에 서있죠 사랑한단 말도 너네 왜 이렇게 가까이 와 네가 성중이라고 네가 성중이라고 네가 성중이라고 왜 가까이 와 내가 성중인데 잠깐만 이거 뭐야 뭐 묻었어? 내가 성중인데 웃네 야 같이 하자 그냥 피곤하니까 같이 하자 그냥 피곤하니까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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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제 자릿걸음에 숨은 멈추고 생각이 서둔 내 신발끈을 매는 법을 몰라 헤매는 아이처럼 내 맘이 성급해 너와 내 끈을 어긋내 또 바보처럼 겁을 내 또 에코처럼 여러분 이 표현도 잘 보셨나요? 잘 보셨나요? 하지만 진짜 액기스는 시작도 안했다는 거 시작도 안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여자친가요? 일본에서 펼쳐졌던 장동호군의 생일 몰카소동 서방 트위터를 뜨겁게 달궂는 그 사건이 사건이 한 장의 사진으로만 남겨져있던 그 사건이 사건이 모두 밝혀진다고요? 밝혀진다고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딱 기다려 딱 기다려 박현지씨가 우연 성대모사 우연씨 성대모사 우연씨 성대모사 우연씨 성대모사를 제가 해본 적은 없는데 해볼까요? 우연씨 성대모사 갑니다 우연씨가 감정이 과할 때 일본에서 콘서트 할 때 제 뒷순서라서 들었는데 일본어로 우연씨 혼자 부른 노래가 있어요 과하에서 가사가 어떻게 되죠? 아 이십다이 이런 노래 아 이십다이 격하게 했을 땐 아 이십다이 아 이십다이 아 이십다이 이거는 우연이가 들으면 화내는 성균, 이상형은 어떤 사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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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아파하지 말고 돌아오지 말고 이제 행복하게만 사라져 미안해하지마 후회하지마 나보다 그냥 훨씬 더 잘해줄거야 귀찮아질거야 귀찮아질거야 이수공진데요 혼자 하는 사랑 힘이 들어도 떠나가는 너를 돌아오는 너를 몰래 내 가슴속에 둘면 돼 다시 한 번 말해봐 Tell me, tell me Tell me 나는 사랑한다고 날 기다려왔다고 Tell me, tell me Tell me You're so amazing You're so amazing You're so amazing 왜 이럴까 내가 이상해 아무 종일 실실 그래 저에게 좋은 상관없는 왜 이리 연락 없지 그 심장이 떨어져 이거여서 잃어버린게 너란 amazing 너란 amazing 어째저쩐 난 믿을 거야 어째저쩐 너란 amazing 그래, 둘러봐 높은 건물이 없어서 조차단 그 거리도 다른 남자와 손잡고 밤을 보았피 남이고 근데 또 모두꼬 지우고 지워도 나 하나 뿐이도 길이 저리지마 상처투성 내 몸 갈 끼리 요소심 어, 음, can you tell us more about your song, Destiny? Oh, sure. 하하하하하하 아, you know, you know? I know, I know, I know Destiny is a very nice song and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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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멋진 음악이에요 굉장히, 어, 리듬이 굉장히 신나고 아주 신나는 댄스곡이니까 That's right That's right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Oh, wow Infinity loves all love you Are you ready? I'm ready To our friends in Bangkok and Singapore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Right I love you Baby Come on Oh,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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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시 이럴래 이럴래 아직은 끝난 게 아니야 널 보낸 저거 없어 굿바이 굿바이로 하면 안 됩니다 굿바이 미친 것처럼 정신 놓고 살다 잊었으면 뭐야 문제야 뭐야 어땠어 어차피 끝났는데 아파한다 해서 달라질 것도 없잖아 너는 다시 내게 아마 사실은 볼 수 없어 두 눈물이 떨어져 이런 거야 네가 없던 게 난 아무래도 난 이대로는 지낼 수 없을듯해 내 전부였고 날 살게 했던 For you 너는 다시 내게 아마 너는 다시 내게 아마 다신에 볼 수 없어 볼 수 없어 두 눈물이 떨어져 이런 거야 네가 없던 게 Amazing Oh Amazing Oh Amazing 어차피 어차피 난 믿는 거야 Amazing 널 알 Amazing 널 알 Amazing 어차피 어차피 난 믿는 거야 두 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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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도 많이 많이 기다려주시고요! 그렇다면 콘서트에서 더욱더 발견 모습으로 만나요!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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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날 시가... 어... 4월 28일 소모님 생일이 4월 28일인거 아시죠? 네! 성균 생일이 4월 28일이고요 4월 28일날은 어... 몇일인가요? 저녁식사 약속이 있어요 저랑 동훈 군이랑 피자 약속이 있어가지고 샐러드 바에서 요구르트 한잔 하려고 요구르트 잘하세요? 요구르트요? 요구르트 내가 잘하지 몇 잔까지 드셔 보세요? 제가 48잔 먹고 오바이트 솔로 요구르트 하시네 제가 48잔까지는 버티는데 49잔까지 먹을라니까 어메이징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슈퍼루키 인피니트의 대장 성균입니다 메인보컬답게 어떤 넘을 수 없는 그런 가창력 가창력 크리스마스에 연습이 있는 인권이라네 예 그렇다고 악돈 매니저는 아니죠? 아 그럼요 악돈은 아니죠 요거 생각하셨으면 인피니트를 사랑하는 마음이 큽니다 저희 잘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우연씨 크리스마스 때는 제발 매니저 형이 술을 안 드시고 저희 숙소를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우리 매니저분 지금 나가시고 계시는데요 인피니트는 연습을 시키고 보리는 나가서 술을 드시고 오시죠 네 사이코 댄스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저희는 성공합니다 성공 저희가 정말 어렵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정말 멋진 공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간격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지금은 관객 때문에 만나뵙니다 하이터치 하라고 하이터치요? 네 하이터치요? 아 나 아파 벌써 어딜 가야 어디 살아가 햇볕이 잘되는 그 어느 곳이든 잘 모아두고서 한 달에 한 번만 잊지 말아줘 물은 모자란 듯하게만 주고 차가운 모습에 무심해 보이고 가시가 돌아서 어둡게 보여도 걱정하지마 이내 예쁜 꽃을 피울 테니까 언젠가 언젠가 마음이 다치는 날 있다거나 이유 없는 눈물이 흐를 때면 나를 기억해 그대게 작은 위로가 되어줄게 내 머리 위로 눈물을 떨고 내 머리 위로 눈물을 떨고 속상했던 마음들까지도 웃는 모습이 비출 때까지 소리 없이 머금고 있을게 그대가 그대가 우리 함께 했었던 날 그대가 다시는 올 수 없는 날이 되면 간직했었던 그대의 눈물 안고 봄에 서 있을게 Baby my love beautiful 나는 너를 사랑해 널 바라만 봐도 널 생각만 해도 내 가슴이 설레와 널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눈을 감으면 난 그리운데 이런 내 맘을 넌 이해할까 수줍던 그날처럼 가끔은 미웠었겠죠 음 때로 날 밀어내나요 그래도 곁에 있던 내게 내 맘을 노래해요 Baby my love beautiful 나는 너를 사랑해 눈을 감아도 네 생각에도 두근두근 떨려와 두근두근 떨려와 두근두근 떨려와 Baby my love beautiful 나는 너를 사랑해 난 약속할게 네 곁에서만 영원히 함께할게 Oh loving you 우우우 우우우 눈을 멈추고 바라봤던 우우우우 그날을 기억하나요 우우우우 조금씩 내게 다가가서 내 맘을 노래해요 내 맘을 노래해요 내 맘을 노래해요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난 약속할게 네 곁에서만 영원히 함께할게 이별의 아픔 이별의 아픔 그 순간에도 함께 추억 잊지 않기로 해요 한 걸음 너에게 내 맘을 담아서 네 곁을 지켜줄게 Baby my love beautiful 마지막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